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인 것처럼 2023년 올해 변화없이 실기시험을 시행을 하겠죠 아마 올해도 2023년도에도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올해 3번 내지 한 4번 정도 시험을 실시할 거에요 자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 수업에 앞서서 좀 전반적인 어떤 실기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1차 합격을 먼저 축하드리고 그동안 필기 공부하시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에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1차 필기가 끝나고 나서 2차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실기는요 또 다른 벽이죠 아마도 필기 합격했을 때의 어떤 기쁨은 잠시고 아마 2차 실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움 약간 두려움 약간 부담감이 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2차 실기시험도 무난하게 공부하고 2차 실기시험도 무난하게 합격해서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좋은 학습시간으로 잘 계획을 잡으시고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실기 과목이 뭐고 시험 출제 경향 방법은 뭐냐 실제 출제 어떤 검증 방법은 뭐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실기 과목은 동일해요 출제 범위가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단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과목을 단답이라고 했지만 단답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의 과목은 없어요 그냥 제가 단답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내용, 감리, 도면 이런 4개 분야의 어떤 내용을 통합해서 제가 단답이라고 칭한 거에요 자 그래서 단답 과목에는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변용설비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퀸스 및 피해시 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를 굳이 과목을 정하자면 크게 3가지 분야로 해서 과목을 해서 단답 과목, 수변용설비, 시퀸스 및 피해시지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게 한 과목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6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과목이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 편의상 나누자면 단답 분야, 수변전설비 분야, 시퀸스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계사 시험 출제 방법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요 1차 필기하고는 달리 실기 2차는요 100% 주관식 문제로 여쭈었어요 객관식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1차 필기보다는 2차 실기가 조금 더 시험 보는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과목 구분 없이 아까 제가 단답 과목, 수변전 과목, 시퀸스 제어 과목으로 나눴지만 편의상 그게 과목 구분이 없어요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목 구분 없이 총점 60점을 득점하면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작년 기준 2022년 이전에 출제한 실기 경향을 보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단답 과목 아까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도면 감리 그런 통틀연 담당 과목은요 보통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러면 13문제에서 15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기가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수가 적을 때는 한 18문제 정도 그런데 문제수가 많으면 한 20문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 시험은 문제가 18문제 정도에서 한 20문제 정도 된다 약간 두 문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답 문제가 13문제에서 13문제가 되면 그 비율이 70에서 75%가 출제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답 과목이 거의 대부분으로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답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과목에서 수변설비 과목은 이거는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이게 한 문제 낼 때 한 10점짜리로 내고 두 문제라면 10점 10점에서 한 20점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한 두 문제가 한 전체 출제 비중 중에서 10에서 20%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식겐스하고 PLC 제어회사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게 낼 때는 한 문제 많게 낼 때는 두 문제라고 내는데 이건 또 수변전설보다 배점이 좀 적어요 10% 10점 정도 내는 거죠 따라서 출제 비율을 보면 단답 과목 쪽이 70에서 75%고 13문제 15문제에서 대다수 내고 그 다음에 수변전설비 그 다음에 식겐스 이런 순서를 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2차 실기공부할 때 합격 전략은 뭐냐면 아무래도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단답 쪽의 분야에 이런 쪽의 과목에 우리가 수업 기간을 학습 기간을 충분히 여기다가 충분히 투자하는 게 좋은 학습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출제 비중을 보면 역시 단답 분야가 출제가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단답 부분에서 출제 비율은 아까 단답 과목에서 세부라면 단답 과목에 전력 설비라는 내용이 있고 전력 설비는 전원, 부하, 발전기, 개측기 이런 게 다 내용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얘가 과반수 50% 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이 한 문제 정도 보통 출제하는데 얘가 한 문제에서 한 5점에서 10점짜리 정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감리 문제에서 한 문제는 출제하는데 얘는 좀 적어요 한 5점 정도 그 다음에 도면에서도 한 문제 출제하는데 이것도 한 5점 정도 그러면 감리하고 도면은 상당히 출제 비중은 약하죠 한 문제씩 내니까 테이블 스펙도 한 문제인데 얘는 점수가 5점에서 10점 정도 내고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은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좀 보면은 전력 설비 쪽이 한 50%에서 10문제 이상을 출제해 버리니까 우리는 단답 쪽에서 내용도 특히 전력 설비 쪽을 치중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실공부할 때 이런 걸 알고 나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우리가 학습에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지금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전력공학 전기기 우리가 1차 필공부할 때 했던 전력공학 전기기 설비 기준 이런 내용이 단답 그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전력공학 전기기 설비 기준 과목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두자 심층 공부를 해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실기에서 좀 특수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조명 설비 예비 전원 설비 계측기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좀 보완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면 같은 경우는 도면 배선도 같은 거 실제 전기 결선도 같은 거라든가 관련된 도면 이해하는데 상당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리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고 5점짜리니까 이거는 감리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분량으로 요점 정리해서 빠른 시간대 끝내는 걸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학습 기간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리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답에서 공부할 내용이 첫 번째 1번 내용하고 두 번째 2번 내용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그게 본격적인 실기에 대한 좋은 학습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수변원 설비에 대한 어떤 공부한 거군요 수변원 설비는 아까 했던 단답보다는 출제 빈도 비율이 좀 적죠 그래서 수변원 설비는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내자 이거죠 그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뭐냐면 사실 수변원 내용이 또 단답 내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답 공부하시면서 수변원 설비 공부하실 때 단답 내용의 전력 설비 및 개척기 관련된 연관된 내용을 같이 학습하자 이거죠 그럼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변원 설비는 또 특성이 뭐냐면 계속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돼요 그래서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수변원 설비 처음에 몇 문제 풀었더니 뒤에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더라 그러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학습을 계속하시면 수변원 공부할 때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빠른 내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 출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자 어떤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가 그 다음에 신벌기호 및 결선도 완성 능력을 좀 키우자 그니까 수변원 설비 할 때는 수변원 설비 도면에 어떤 특수한 신벌기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결선도 완성한 것도 빨리 익히시면 아마 수변원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수변원 설비 보면 약간 특수한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문제를 시간을 많이 들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는 시간을 최소로 전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변원 설비 공부하시면 좀 더 학습 전략에서 좋은 어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퀸스하고 PNC 제어는요 이것도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삼자 이거죠 공부하실 때 그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들리는 방법은 뭐냐 시퀸스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빨리 숙지를 하고 이걸 먼저 공부를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시퀸스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걸 먼저 빨리 파악해놓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퀸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실전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문제는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좀 줄이자 이거죠 왜? 특수한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런 쪽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배울학 실기 학습 과정에서는 일단은 정규 과정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소개해드렸던 실기에 대한 과목들 전력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 수변설비, 시퀸스 설비 물론 수변설비, 시퀸스 설비는 다른 선생님도 수업하지만 제가 이번 다시 실기 수업을 갔다가 다시 수업을 했거든요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때 제가 전력설비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이 좋다고 하신 분들은 수변설비, 시퀸스 설비도 제 수업을 도움받아 하시면 물론 다른 선생님 수업 방식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 수업 방식도 한 번 해보시고 그것도 수업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 수업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코드 맞춰서 적응해서 한 선생님 따라서 수업을 듣는 것도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력설비 쪽에서 시작해서 시퀸스 설비까지 제가 수업을 해놨으니까 이걸 잘 참고하시고요 정규 과정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실전 과정으로 가져와야 돼 실전 과정은 최근 9개년치 기출문제 이것도 제가 수업을 갖다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해설을 최근의 9개년, 최근의 9개년이면 2022년도, 2021년도 역순으로 해서 2020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9개년치 갖다가 제가 수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기출문제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남으신 분들은 이제 2013년 이전의 기출문제 근데 사실 2013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우리 수업에는 없어요 이거 왜 수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 9개년 기출문제에서 앞에서 했던까지 하면 수업이 양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수업을 하기 힘드니까 제가 최근에 역순으로 해서 9개년 기출문제를 해놨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나오면 2013년 이전의 기출문제를 혼자 공부하면서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해결하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데 어떤 수험생은요 꼭 이거 수업하기 전에 2000 초반에 문제부터 푸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하든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많아져 그러면 본인도 피곤하고 답변은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분명히 수업에는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수업을 안 듣고 교재 봤더니 2005년도부터 있더라 앞에서부터 해서 2005년도부터 내가 기출문제 풀 거야 그럼 혼자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거부터 하고 수업에 있는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실제 시험도 2013년 이전 문제보다는요 최근의 문제, 국외인지 문제가 문제가 출제 반복해서 출제한 경험이 많으니까 출제 비핀도가 높은 이쪽에서 먼저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절대로 이거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고득기전 과정은 먼저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하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이번 수업 시간은 전기기사, 실기 전기사기사, 실기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본 수업 이전에 앞서서 실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학습 방법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실기에 대한 어떤 과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그 과목을 어떻게 시험 실시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배우락 그 실기 학습 과정에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지 수업을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로 해서 실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이 실기 예비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실기 본 수업할 때 저와 같이 만나서 다시 실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알찬 수업 기간 그 다음에 반드시 2차 실기도 60점 합격 이상을 취득해서 2차 실기도 충분히 무난하게 합격하는 그런 좋은 학습 계획을 잡으시고 알찬 실기 학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루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에서 3科 발 연습하いたします 10 스포츠